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의 테두리에 테두리를 넣는 방법. 따지면 영어로는 프레임을 넣는 방법. 액자를 넣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진이 있습니다. 액자를 넣어놨어요. 보시면은 이 액자거든요.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방법입니다. 다른 또 예시 보여주면요. 이것도 역시 액자입니다. 이 액자 이렇게 있죠. 가장자리 보세요. 움직이는 게 있죠. 이렇게 액자를 넣으나 혹은 이건 좀 고정적인 액자죠. 이건 좀 고정적인 그런 액자인데 이렇게 액자를 사진에 넣거나 이것은 또 다른 또 액자죠. 이렇게 액자를 넣어서 사진으로 뽑아내거나 또 이것은 이렇게 가장자리에 색상을 두 가지로 넣어서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액자 프레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어로 갑니다. 액자를 넣기 위해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키네마스터에 제공하는 액자는 오브레이에 가야 됩니다. 오브레이로 갑니다. 오브레이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가 액자를 이렇게 뽑아내 놨어요. 여기에 다양한 액자 스티커 세트하고 3D 스티커 세트, 컬러 프레임, 심플 그래픽 프레임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봤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위에 다양한 액자 스티커 있죠. 이걸 가지고 한번 해 보겠어요. 이걸 툭 터치하면 여기 액자가 나오죠. 차례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차례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터치 테스트해서 적용시켜 보겠어요. 첫 번째 걸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마치 우표 같죠. 이건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걸 터치했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액자가 성립 보이죠. 바로 이렇게 터치하면 바로 보입니다. 그 아래 거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 이런 액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옆에 거 한번 해 보겠어요. 이렇게 액자가 되었고 이것도 액자가 아주 멋진 액자죠. 그 다음에 옆에 이것도 이렇게 액자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해 보겠어요. 뭐 이런 액자입니다. 이렇게 액자를 적용하면 바로 액자가 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액자를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됩니다. 이걸 이렇게 액자를 넣고 넣고서 사진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사진 출력하는 것은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세 가지 나오잖아요. 캡처 후 저장, 캡처 후 클립으로 추구하기, 캡처 후 레이어로 추구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캡처 후 저장 이걸 터치해서 사진으로 저장하면 갤러리에서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 보겠어요. 이 사진은 조금 줄이 놓고요. 이 사진의 액자를 넣기 위해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터치합니다. 또 오브레이 터치하고 아까는 다양한 액자였지만 이번에는 컬러 프레임을 해 보겠어요. 아니 심플 그래픽 이거 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이걸 하면은 16대 9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 이런 액자는 맞지 않겠죠. 위에 액자를 넣어볼게요. 툭 넣으면 이 맞지가 않아요. 화면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래 16대 9 짜리 해야 돼요. 16대 9 지금 넣었어요. 이걸 터치하니까 화면에 보이죠. 가장자리에 별 같은 거 보이죠. 쭉 이렇게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해 보겠어요. 이렇게 액자가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액자를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액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자 이거 지금 현재 별을 넣었어요. 액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여기에서 액자 넣어 보겠어요. 레이어로 가서 오브레이 해서 이번에는 3D 스티커 한번 넣어 보겠어요. 3D 스티커에서 이걸 한번 넣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면에 아주 멋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늘리려면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늘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출력할 수도 있겠죠. 3D 스티커 액자입니다. 이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액자를 한번 넣어 보겠어요. 레이어에서 오브레이 가서 이번에는 컬러 프레임을 넣어 보겠어요. 컬러 프레임이 있는데 컬러 프레임이 여기에 지금 제일 위에 거는 16 대 구조다. 16 대 구고 그 아래는 1 대 1 짜리입니다. 이게 다. 1 대 1. 가로 세로 1 대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하나 선택해 보겠어요. 그냥 화면에 보세요. 제가 이걸 선택했는데 화면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여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이걸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하고서 다시 선택해서 이 길이를 크기를 늘려줍니다. 여기 늘 크기를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설정으로 가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색깔을 자기 원하는 대로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툭 터치해서 여기서 색상 1, 색상 2가 있죠. 그래서 색상 1, 색상 2를 바꿀 수 있어요. 색상 2를 터치합니다. 저는 여기서 청색을 블루로 터치해 보겠어요. 블루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자리에 보세요. 여기 청색이 쫙 들어갔죠. 여기 청색과 흰색이 되어 있네요. 흰색도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색상 2를 색상 2가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곳을 바꿔 보겠어요. 색상 2를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란색이나 혹은 붉은색이나 자기가 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저는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걸 누르면 저장이 되죠. 터치해서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여기 색상 1에서 블루 색상 2에서 옐로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이러한 테두리가 해서 아주 화려한 그런 테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공하는 이렇게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구해온 그런 프레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그리고 저 위에 밑으로 가서 제가 절개찾기 가져다 놓은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절개찾기에서 이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가져왔어요. 테두리죠. 테두리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아래로 조금 내려오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가운데에 이렇게 뻥 뚫리게 하는 것은 포토샵으로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어로 가서 밑위에서 프레임을 가져오면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프레임입니다. 여기에서 예 요걸 한번 가져올게요. 좀 고전적인거 한번 가져올게요. 가운데꺼 자 지금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프레임을 좀 고전적인 그런 프레임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프레임을 자기가 맞게 적당히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예 마음에 안들면 삭제버리고 다시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에 가서 자기가 만든 프레임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적용시켜 볼게요. 자 요걸 적용시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요걸 요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기에 프레임을 하나 적용시켜 볼게요. 레이어에서 미디어에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장식을 할 수 꽃으로 장식한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겠어요. 레이어에서 미디어에 가서 이번에는 요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요걸 해서 요렇게 장식을 할 수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구글이나 혹은 네이버에서 이런 사진을 프레임 액자 액자 테두리 액자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가운데가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투명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기가 포토샵으로 가운데를 뚝 뚫어 뚫어 버리면 됩니다. 투명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투명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다음에 여기 여기서 레이어의 오브레이에서 가져오는 이런 액자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이 액자는요 제일 밑에 가서 더 바퀴 있죠. 제일 아래로 가면 더 바퀴 라는게 있어요. 더 바퀴에서 이걸 터치하면 이 액자가 어디 있냐면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애세스도와 여기죠. 애세스도 여기에서 액자를 받는 것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거 터치하면 이렇게 애세스도라고 나오죠. 키리마스터 애세스도 나오죠. 거기에서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이같이 세 가지가 나와요. 애니메이션 스티커 텍스트인데 여기서 스티커를 터치해야 됩니다. 스티커에 가면 액자가 있어요. 액자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액자 찾으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하나 나타났죠. 심플 그래픽 프레임 이것도 나타났습니다. 이거 다운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툭 터치가 제 경우에는 이미 다운을 받아 놨기 때문에 설치됨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 프레임 이거 다운 받고요. 또 어디 있냐면 액자가 이렇게 쭉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 프레임 이거 아까 두 가지 색 넣는 거 있죠. 이게 컬러 프레임 이거입니다. 이거 다운 받으세요. 컬러 프레임 또 내려가면 여기 3D 스티커 세트 있죠. 이거 아주 멋집니다. 하시면 3D 스티커 세트 이거 하시고 다음에 다양한 뭐 제가 잘못 눌렀어요. 여기서 다양한 액자 스티커 아까 3D 스티커 하고 다양한 액자 스티커 터치하고 터치해서 다운 받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받은 것 같죠. 다 받았네요. 그렇게 받으면 받아서 받으면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시면 레이에 가서 오브레이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여기에 자 여기에서 다양한 액자 스티커 다음에 3D 스티커 세트 컬러 프레임 심플 그리키트 프레임 이렇게 네 가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액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액자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ame 1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